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믿을 것도 없는 인생의 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지금 친구 집에 얹혀 사는 중인데 얘가요 자꾸만 눈치를 줘요 아니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걸까요? 아니 그래서 니가 뭔데? 원제 지금 친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정말 염치가 없나요? 먼저 방타라는 거 주제와 어긋난 점 정말 죄송해요 일단 저는 20대 여자고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모두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왕이면 많은 조언도 꼭 같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지방에서 쭉 살다가 취업 문제 때문에 한 2년 전이죠 여기 수도권으로 올라온 건데요 뭐 참고로 지금은 취업이 되어 있어요 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하튼 처음엔 저 혼자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이게요 살아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좁고 또 제가 여자다 보니까 여자 혼자 사는 게 뭔가 무섭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한 친구한테 부탁을 했고 그래서 결국 친한 친구한테 부탁을 했고 지금 얘네 집에서 살고 있는 중인데 바로 이런 게 눈치밥인가 싶고요 하루하루 너무 거지 같고 힘들어서요 일단 친구 집은 34평 자가 아파트고 부모님은 따로 있어요 부모님도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즉 친구 혼자 살고 있던 집이죠 여하튼 저랑 같이 지낸 지 벌써 3개월 됐는데 이게요 가만히 보니까 이래저래 저한테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제가 아무리 객식구라지만 정말 너무하다 싶어요 일단 제가 쓰고 있는 방 친구가 자기 드레스룸을 치워줬는데 이걸 채워가지고 제 방으로 쓰라면서 줬는데요 물론 정말 고맙죠 월세도 안 받으니까 왜 안 고맙겠어요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좀 그래요 왜냐고요? 일단 방이 좁은데 좁아도 너무 좁아요 물론 고시원보다 크죠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큰 방이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게 뭐야 이거 처음부터 나한테 눈치를 주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9시까지 출근인데 내가 먹을 내 밥은 내가 해먹자 이런 주의라서 같이 먹을 때 빼고는 그냥 저 혼자 알아서 해먹거든요 근데 이것도 눈치야 막 잔소리하고 염치가 어쩌고저쩌고 이 부분은 정확히 나와있지 않은데 그 정황상 친구가 사다 놓은 식재료를 자기가 쓰는 것 같아요 즉 지가 장을 봐서 해먹는 게 아니라 친구가 봐 놓은 장을 지가 쓴다는 거죠 느낌이 그렇습니다 특히 얘는요 누군가 자기 음식에 손대는 걸 엄청 싫어하고 또 자기 집에 다른 사람들 절대 데려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이해가 안 돼 어차피 여기 수도권에 저요 얘 말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누굴 데려와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딱딱 손을 긋는 거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불편한데 이제 나가라 이건가요? 제가 정말 염치가 없어요? 괜찮으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일단 니가 거기 주거비를 얼마씩 내느냐에 따라 말이 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친구한테 얼마씩 내고 있나요 쓰미? 그게요 빨리 돈 모아야 돼서 안 내고 있어요 이봐 뭐지? 아니 니가 불만에 있으면 뭐 어쩌라고 방이 작으면 안 되나? 아니 거기가 뭐 호텔이야? 너 돈 내고 들어갔어? 그리고 자기 음식 손대면 당연히 이거는 싫은 거 아닌가? 이거 친구가 아니라 내 집게 가죽이라도 싫어 또 뭐? 다른 사람들? 야 이건 당연히 데려오면 안 되지 미친 니네 집이냐? 내게 쓴이 아니 어차피 있는 음식이고 같이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요 여기 만날 사람 없어요 누굴 데려와 3번 아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일부러 글 남겨봅니다 저는 일단 쓴이 친구 입장을 많이 겪어본 사람인데요 사정이 불쌍하고 안쓰러워 집에 들여주면 그 대부분이 그랬어요 처음에 막 고마워하다가 금방 야 너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사는 거고 나는 가난하고 돈 모아야 하니까 공짜로 사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이러면서 점점 더 많은 걸 바랍니다 친구가 월서도 받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그걸 고맙게 여기세요 뭔가 이렇게 더 바라는 게 아니라 네 양심껏 과일이나 부식 같은 거 사가지고 채워두고 네 돈으로 배달도 좀 시켜가지고 친구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처럼 네 친구가 사다 놓은 음식들 네 멋대로 먹으래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친구 옷 화장품 물건들 쟤는 이렇게 많은데 아니 어차피 남는 거 나도 좀 같이 쓰면 안 돼? 뭐 어때? 이렇게 된다고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너는 좁은 옷방에서 잠만 자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어림없지 너 혼자 나가 살면 월세는 물론이고 관리비에 각종 공과금 등등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 오지게 많고 특히 이것들 더 무서운 건 매달 나가는 거예요 매달 알잖아요 고시오는 무섭고 좁고 불편하다면서 여기 와가지고 각종 전기용품, 가구, 화장실 이 모든 걸 무상으로 누리는 게 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지금 그 모두 네 친구가 감당해주고 있는 거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친구도 돈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친구는 이미 불편한 기색을 보였는데 거기에서 미안해하거나 보답을 하긴 커녕 오히려 지가 더 불만이라 글을 쓴다는 게 참 기가 막히네요 돈도 안 받고 3개월씩이나 살게 해줬으면 이제 적당히 월세 보증금 모아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좋은 친구 잃지 말고 제발 염치 좀 챙겨서 무리를 해서라도 대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어서 나가요 그 친구는 네 부모 아니고 가족 아닙니다 형제자매 아니라고 무엇보다 너는 이제 네 앞길 스스로 챙겨야 되는 성인이라고 네가 뭐 애새끼입니까 4번 싫어? 그럼 지금 다시 고시원으로 가든가 이 그지야 5번 야 보니까 월세는 물론이고 평소 처먹는 것도 마찬가지 지가 지 돈으로 사먹고 재료 사가지고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친구가 사다 놓은 걸로 만들어 친구가 사놓은 거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다 처먹었다 이거네 이야 기가 찬다 6번 한마디로 지금 친구 집에서 공짜로 기생을 하고 있다 이건데 아니 니까짓께 불만 있으면 뭐 어쩌라고 너를 위해 저 친구는 비록 좁지만 자기 공간을 내어줬는데 그래도 그게 불만이야? 그럼 당장 나가 어때? 쉽지? 7번 월세도 안 내고 공과금도 안 내고 그냥 빌붙어 있는 주제에 납작 엎드려 감사 인사는 못할 망정 뭐라고 야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아니 니가 인간이야? 그게 불만이면 당장 나가 나가라고 이 그지야 네 됐으니? 친구가 먼저 돈 모으라고 했어요 뭘 알고 욕을 하던가 2번 썬이 혹시 진짜 그지예요? 아니 빨리 돈 모으라고 월세도 안 받고 머물게 해줬으면 고마운 걸 알아야지 밥까지 공짜로 먹여줘야 된다 이거야 지금? 진짜 노답이다 8번 아까는 친구 침대가 어쩌고 저쩌고 대댓글 달아 놓은 거 어디 갔냐? 지웠나? 야 이제는 음식을 너무 침대까지 넘보는 건가? 미친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남친한테 어려운 상황이 생긴 척 해보고 싶은데요 물론 제가 남친을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하지만 결혼을 전제로 또 저희 둘 다 나이도 좀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자꾸 들어서요 제가 남친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나은 상황이긴 한데 아 물론 이것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제 수입이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고 있지만 적어도 남친 본인이 추측하는 것보다는 제 사정이 더 좋다고 봐요 그렇기에 진짜로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남친의 그 본성이나 숨겨진 그런 가치관을 알고 싶어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한테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처럼 한번 해볼까 싶거든요 물론 지금 어려운 상황이 온 건 아니지만 혹시나 제가 힘들 때 이 사람이 끝까지 제 곁에서 의리를 지킬 사람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모님한테 큰 돈을 들여야 할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내년에 승진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떤 쪽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혹시 이것보다 더 적절한 핑계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혹시 이런 제 행동이 좀 과한 겁니까? 댓글 1번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그 남자가 선의와 의리를 중요시하는 거라면 그런 사람이면 더더욱 그래 자신을 시험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 완전 혐오할 거다 영심해라 그거 까보는 순간 너 영영 잃어버리는 거야 진짜 다이아몬드는 불에 잘 탄다는 걸 알고 불에 확 태우고 어? 이거 진품이었네?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2번 나를 그딴 식으로 테스트를 한데 진짜 정 떨어져가지고 바로 헤어지지 천년의 사랑도 식겠다 3번 이런 개그지 같은 종자들이 말이지 지가 거꾸로 당하면 노발대발 더 난리지기고 그리고 지 남친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결혼은 현실이야? 이러면서 바로 헤어지지 4번 인성 진짜 아니 네가 썩었는데 감히 누굴 테스트하겠다는 거야 지금 5번 그래 이왕 하는 거 과거에 업소 다녀가지고 돈 많이 모은 거라 하고 아이도 하나 있다고 해봐 그거 찐 사랑이면 다 받아준다 얼른 도전해보고 후기 빨리 써줘 그러니까요 6번 아니 애초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지 뭐? 남친을 믿는다고? 걔가 웃겠다 일단 뭐 첫 번째 사연에 쓴이 같은 경우에는 이타심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굳이 조언을 해서 고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아주 어릴 때 깨달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어요 바보를 설득하는 게 바보다 그러니까 저런 건 패스! 그리고 두 번째 그래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단 안 걸릴 자신 있으면 하는 겁니다 이거 걸리면 누가 이걸 봐줍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던가 감사합니다